저희는 스메그 코리아라는 브랜드이고요. 저희는 지금 본사는 이탈리아에 집중을 했고 이탈리아 가전 브랜드입니다.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단 취급하는 품목은 냉장고랑 소형 가전 그리고 오븐이고요. 그 외에 다양한 대형 가전이랑 소형 가전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이번에 새로운 게 출시된 멀티스톱 부분이라는 건데요. 저희가 기존에 판매를 하고 있는 컨벡션 오븐에 돌판이 추가된 오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멀티스톱 오븐은 밑에 돌판이 매장되어 있어서 고객님들이 저희 화덕 피자나 치킨 같은 걸 만드실 때 화덕의 역할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오븐이고요. 그 외에 상하단에 열선이 있어서 열이 고루고루 퍼지게 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오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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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